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을 누비는 100원 택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노인 교통 복지 서비스인데 요즘엔 오지, 도심 할 것 없이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교복 차림의 학생이 버스에 올라 버스 요금을 치릅니다. 교통카드 결제 요금은 단돈 100원. 또 다른 학생은 100원짜리 동전 1개로 버스 요금을 대신합니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담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누구든 현금, 카드 상관없이 또 거리와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7,500여 명이 이용했는데 담양 전체 초중고생이라면 두 번은 혜택을 본 셈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자체가 차익분을 보조해 주니 운수업체들도 경영 개선 효과가 있어 반깁니다. 농어촌 버스 타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의 버스 요금 부담 경감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나주를 제외한 4개 시단위 지자체와 고흥, 담양, 보성 등 모두 10개 지자체가 50원에서 100원 청소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완도, 진도처럼 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시작된 100원 택시에 이어 이 100원 버스도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보성, 화순 73개 오지마을에서 시작된 100원 택시 사업도 10여 년 만에 전남 22개 모든 시군, 1700개 마을로 확대됐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여간 고마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달리고 있는 100원 대중교통이 인구 소멸 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아닌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